안녕하세요 저는 KBS 공채 개그우먼이자 지금 현재는 크리에이터 엔하스쿨로 활동 중인 황신영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삼범입니다 저는 운동 유튜버 핏블리 문석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TV 김영기 정찬민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고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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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eg Lemon ames 와 이거 깨대는 거요. 손가락을 왜 깨끗한 거야. 불발거리고 있구나. 진짜 찐나. 야 이거 막 매운 거를 막 잘 먹지는 못해요. 근데 되게 불교하면서도 일단은 큰일 났구나. 제가 매운 걸 되게 못 먹거든요. 근데 불닭볶음에는 먹으면서도 제가 매운 걸 잘 먹기 때문에 약간 2% 부족하면 언젠가 채워줄 수 있겠지. 이게 나옵니다. 2% 채워줄 수 있는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좋아해요. 제가 사실 지금 임신 중인 거거든요. 삼촌에서 임신을 하고 있는데 임산부, 수유부 모두 다 먹을 수 있게 건강한 비밀면을 먹을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매운 거 먹으면 뜁니다. 운동을 하면 좀 괜찮아져가지고 매운 거를 다른 고통으로 좀 순환시키는 편이라 헬스장에서 먹을 예정입니다. 불닭을 먹고 그 느낌과 식감과 맛을 약간 이 맛을 흘러내네 흘러갔네 연락을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. 없는 건 아니에요. 있는데 말씀 못 드릴 거예요. 안 드릴 거예요.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서 제가 얘기 안 할 겁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얘기했다. 더 이상 이것도 얘기했다. 아 저는 당황TV 진행이 좀 조금 신경이 있어요. 아 신경이 쓰인다기보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다른 팀은 없고요. 저희 점은 내부에 있습니다. 아니고 여러 가지 scanda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